이번엔 Next.js에서 CSS를 사용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페이지 밑에 layout.js를 보면요 여기 import global.css 파일이 import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여기 layout.js는 root layout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페이지에 방문하건 간에 global.css 파일이 로드되게 되겠죠 그래서 global.css 파일은 전역적으로 여러분이 디자인을 적용할 수 있는 위치라고 할 수 있겠죠 저는 간단하게 여기 있는 이 부분의 밑줄을 없애보겠습니다 이 웹페이지에 있는 모든 h1 밑에 있는 a 태그의 텍스트 데코레이션을 논으로 지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저장하면 페이지를 리로드하지 않아도 이쪽에 자동으로 반영되게 됩니다 끝